3379 님이 저는 여러 방송사의 프로를 듣고 있는데 이대호 기자님이 제일 세련되고 깔끔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공부와 준비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신뢰성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자를 낯간지럽지만 제가 직접 읽는 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청취자분들의 응원글을 읽을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조자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어떨 때 도파민이 나옵니까? 저는 자극적인 콘텐츠 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라디오 출연하실 때는 도파민 안 나오나요? 지금도 막 뿜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도파민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마치 내가 발굴하다, 만들어내다, 찾아내다라는 것처럼 쓰이나봐요. 이게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요즘 말씀 주신 대로 도파민 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오늘 살펴볼 도파민은 도파민이 아니고 밍입니다. 밍. 이은자. 네. 이 도파민에 파밍을 더한 합성어인데요. 도파민은 새롭고 재밌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의미하고 이 파밍은 게임 용어인데 이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치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모아보려는 요즘 젊은 세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이 젠지, 이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인데요. 이 세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도파민 중독 테스트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의학적 테스트는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유희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죠. 유희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이게 사실 Z세대들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르신들도 고스톱 게임 같은 거 핸드폰으로 하실 때 주변에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도파민 하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써먹으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재미를 찾는 혹은 이런 도파민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를 쫓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재미추구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트렌드는 요즘 젊은 소비자가 재미라고 느끼는 속성이 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지속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는 현상에 주목한 키워드인데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네, 이유는 바로 쇼폼 콘텐츠, 짧은 콘텐츠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 각종 플랫폼에 눈과 귀를 사로잡는 짧은 콘텐츠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짧은 재미가 너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 틱톡 이런 짧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1분 1초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가 2020년 처음으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쇼츠를 선보인 후에 2023년 1월 기준으로 유튜브 시청자 뷰의 약 80% 이상이 쇼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시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강렬한 형태로 재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렬한 재미, 이 도파민 트렌드가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쇼트폼, 쇼츠, 짧은 영상 보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이게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인데 어느새 30분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보다가 한 30분이 넘은 거여서 엄청 자책했습니다. 내가 또 여기 걸려들었구나. 저도 맨날 그래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건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강렬한 재미, 도파민을 찾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랜덤 상황 속에서 의외의 결과를 재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SNS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챌린지 중에 랜덤 코디 챌린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안대를 쓰고 상의, 하의, 액세서리, 신발까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최종 코디를 완성시키는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고 골라요. 그래서 대부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옷들이 매칭돼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콘텐츠입니다. 이것도 랜덤 상황에서 느끼는 재미를 즐기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랜덤 음료 뽑기 챌린지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주문할 때 손님이 특정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욕할 거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음료를 어떤 걸 받게 될지 모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음료 받는 시간까지 두근두근 거리면서 재밌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랜덤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랜덤 도파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성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료수 나오는 시간까지의 그 몇 분 동안의 짜릿함. 그걸 또 도파민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챌린지가 된다라는 건 도전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 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좀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남들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일탈 행동으로 느끼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굳이 데이가 있습니다. 굳이 데이. 굳이 할 때요? 네, 굳이 하는 거. 네, 저 굉장히 공감했던 사례인데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굳이 데이가 방학 계획으로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굳이 데이는 굳이 오이도 가서 조개구이 먹거나 아니면 굳이 뭐 즉석 떡볶이 먹기 위해서 신당동까지 가는 이런 형태를 굳이 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파밍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컬러 파티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홈 파티 같은 거 개최하면 공통된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곤 하죠. 그런데 이 파티는 각자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옷 색깔을 미리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대훈 님은 빨간색, 저는 노란색으로 정해주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색깔로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홈 파티 같은 경우는 스낵이라든지 음료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 음료와 빨간색 스낵만 가지고 와야 되고 노란색은 노란색 음료와 노란색 스낵만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식의 엉뚱한 파티 문화도 해방감을 느끼면서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약간 무작위, 랜덤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굳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도파민을 쫓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특히 Z세대 사이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저도 젊은 젊은 Z세대들이랑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네요. 컬러 파티라는 것도 그렇고. 네. 또 하나가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이게 도파민을 느끼는 것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본 사례 중에 24시간 안에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보기. 이런 콘텐츠가 또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제 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챌린지거든요. 시내버스만 타고? 네, 네. 그것도 24시간 안에. 네, 그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무모한 도전들도 재밌다는 이유로 쉽게 콘텐츠로 소비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무모한 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분명히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잠깐 SNS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무심코 들었다가 1시간이 지나도록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는데요. 릴스나 쇼츠 같은 것이 사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스크롤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중독성 있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짧고 더 자극적인 도파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짧고 강렬하고 반복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좀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팝콘 브레인이 돼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뇌가 팝콘처럼 된다. 네,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그 과정.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한 10분, 20분 쭉 들으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요? 네, 네. 어떻게 하라는 거요? 네. 이런 분들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도파민을 오히려 또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죠? 네. 이 Z세대는 좀 글로벌하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최근 미국 Z세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또 트렌드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90년대에 사용됐던 피처폰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건데요. 도파민 중독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이 피처폰을 미국에서는 덤폰이라고 부르는데 바보폰이다 이러면서 통화나 문자메시지 정도로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바보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SNS, 소셜미디어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상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를 좀 살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도파민을 좀 많이 억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파민과 디톡스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엄마 아빠 쓰던 것 같은 투지폰을 찾기도 하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상자에 넣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아예 열리지 않도록 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도 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다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